GPU, NPU 등 가속기의 높은 데이터 스로프트에 대응하는 HBM 기술은 폼 팩터와 저전력 소비를 유지하면서도 성능과 용량을 높이는데 유리한 와이드 I-O 인터페이스와 3D 적층 기술로 인해 발전해왔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역폭과 용량은 2년마다 1.5 내지 2배씩 증가해왔다. 대응량과 높은 대역폭으로 인해 HBM은 그동안 가장 선호하는 메모리 기술로 꼽혔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이 HBM의 지속적인 개선을 드라이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는 8개의 코어다이 스택과 1개의 버퍼다이가 있는 16GB HBM3 큐브를 보여준다. 16채널은 스택 아이디로 식별되는 기본 4i 스택으로 구성된다. 프리패치 크기를 의미하는 액세스 그래뉴레리티는 256비트 DQ 데이터, 16비트 메타 데이터, 온다이 오류 수정 코드용 32비트 체크비트를 포함하는 304비트이며 이중 DQ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는 해당 IOPIN을 통해 전송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 데이터 레이스의 증가로 인해 HBM3의 대역폭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 및 안정적인 데이터 제어를 위한 고급 설계 기법이 필요하다. 또한 서버 수준의 레스, 즉 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표준을 요구하는 서버 및 데이터 센터로 애플리케이션이 확장됨에 따라 HBM에 대한 많은 도전이 제기되었다. 서버 레벨 레스를 충족하기 위해 최근의 시스템 원칩들은 1. 김의 단일 디램 디램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칩 킬과 2. 오류 패턴을 디램에 바인딩하고 호스트의 심볼 수정 코드를 적용하여 다중 비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DDR5-bounded 폴트를 채택하고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방법은 HBM 아키텍처에서 구현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HBM에서 캐시 라인은 스택 내의 단일 디램 다이에 있는 단일 뱅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크기에 바인딩된 심볼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HBM 아키텍처를 고려한 멀티비트 에러의 제어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딤의 경우 모듈 장착 공정 후 메모리 벤더 측에서 버닝 및 고속 테스트를 수행한다. 그러나 HBM은 이미 메모리 벤더 측에서 테스트를 수행했더라도 SIP 제작으로 인해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HBM 테스트는 조립 후 호스트 측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라이브 타임 동안 GPU 또는 A식의 서멀 카플링을 고려할 때 조립 후 관리되는 시스템레스 방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10nm급 디램 3세대 공정을 적용하여 최대 1024GB per sec의 대여폭을 달성하면서 시스템 레스를 고려한 16GB HBM3 회로와 실용적인 기술을 제시한다. 1. 폼 팩터와 낮은 동작 전압을 유지하면서 8Gbps 퍼핀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버스 아키텍처 및 제어 스킨을 보여주며 2. 웨스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류 관리 기법을 가진 심볼 기반 ECC를 적용한 최초의 HBM3에서 어레이 아키텍처를 고려한 실용적인 심볼 기반 ECC 설계 방법 3. 프로그래밍 가능한 고속 테스트를 위한 향상된 엠리스트 방안 2.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 섹션 2는 감소된 클럭 사이클 시간에서 충분한 데이터 패치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된 데이터 버스 제어 및 정렬 기술을 제시한다. 4. 섹션 3은 HBM3에서 온다 ECC의 구성 및 인터널 데이터 버스 인버션 계산 DFT 방법론을 소개한다. 5. 섹션 4는 시스템 레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ECS 모드 및 RCC 즉 리페어 기능 검사 모드에 대한 다이간 인테그레이션 방안을 설명한다. 6. 섹션 5는 앱 스피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세트 유닛 즉 TU 기반의 프로그램 가능한 엠비스트를 설명한다. 6. 섹션 6은 10nm급 16GB HBM3 칩의 하드웨어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결론은 섹션 7에 나와 있다. 2. 고성능 데이터 버스 설계 이 섹션은 제한된 HBM3에서 핀당 8Gbps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버스의 설계를 제시한다. 그림 3은 HBM2E와 HBM3의 칩 및 버스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어레이 영역에는 디렘 세일, 디코더 및 데이터를 센싱하거나 구동하기 위한 IO 컨트롤러가 있다. 중간 영역에는 데이터 TSV를 위한 D워드와 코맨드 TSV를 위한 A워드가 위치한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 데이터 버스는 뱅크 그룹 데이터 버스인 비지버스, 글로벌 데이터 버스인 G버스, 그리고 TSV로 구성된다. 어레이 영역에 위치한 비지버스는 각 뱅크 그룹에 전용된 비지버스이다. 비지버스의 윈도우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TCCDL인 4NCK로 완화되는데, 이는 동일한 뱅크 그룹에 대한 캐스 명령 간 간격을 의미한다. TCCDL의 값은 코어 사이클 타임과 온다이 ECC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모든 뱅크 그룹의 데이터는 뱅크 그룹에 대한 캐스 명령 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TCCDL로 TSV에 전송된다. 그림 3의 왼쪽에 도시된 바와 같이, HBM2E에서 디워드에서 비지버스와 TSV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G버스는 TCCDL 값인 2NCK의 데이터 트랜잭션을 갖는다. 그러나 탈기 값이 PS 퍼핀에서 일라로세크에 해당하는 G버스의 2NCK 윈도우는 안정적인 버스 동작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속도 제한을 철회한다. 따라서 HBM3에서는 그림 3의 오른쪽과 같이 얼터네이티브 데이터 라인, 즉 ADL 및 데이터 패스 정렬 방안이 데이터 버스 아키텍처에 채택되었다. A. ADL 구현 방법 제한된 HBM3에는 두 세트의 G버스, 즉 G버스 1 및 G버스 2가 있으며, 각 G버스는 모든 캐스 명령에 의해 교대로 액세스된다. 이는 각 G버스의 윈도우를 기존 HBM2E의 2NCK에서 4NCK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TCCDS마다 오는 캐스 명령에 따라 차례로 G버스 셀이 이네이블되기 때문에 G버스의 순서는 교대로 결정된다. 따라서 각 G버스의 윈도우가 4NCK로 확장되는 것이다. ADL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그림 4A에 나와 있다. 특히 읽기 동작 중에 G버스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수도 채널의 모든 비지버스로부터 오기 때문에 스퀘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마진으로 스퀘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G버스 셀이 읽기 명령과 비지버스로 구성된 읽기 데이터 패스의 로컬 베리에이션을 복제할 수 있는 패스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한된 방법에서는 각각의 상단 및 하단 어레이 영역의 읽기 데이터 패스를 추적하기 위해 리드 코맨드와 함께 초기에 발행되는 G버스 셀이 G버스의 순서를 결정하는 반면 기존 방법에서는 버스 오더링 로직이 모든 뱅크 그룹의 리드 코맨드를 참조하여 순서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패치 마진 베리에이션은 소스 싱크로나이징 및 트래킹 방법에 의해 경감된다. 또한 모든 뱅크 그룹의 리드 코맨드를 참조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적 및 지연 오버헤드가 감소한다. G버스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종례 및 제한된 방법은 그림사비와 같다. B. 데이터 패스 정렬 레이아웃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한된 HBM3는 HBM2E와 대조적으로 버퍼 다이의 TSV 파이 수평 확장 정렬과 함께 코어 다이의 데이터 버스의 수직 정렬을 채택하였다. 코어 다이의 비지 버스 및 G버스는 각 수도 채널의 해당 어레이 영역에 디오드를 매칭하여 정렬되어 연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도 채널들은 동일한 버스 아키텍처를 가지며 각각의 모듈러 설계 및 고속 데이터 트랜잭션을 달성하기 위한 G버스의 데이터 윈도우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제한된 레이아웃 전략은 코어 다이에 유리하지만 버퍼 다이에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 2배로 확장된 윈도우를 갖는 2배의 버스와 이와 관련된 로직은 모든 채널의 신호가 하이 프리퀀시로 TSV와 파이 사이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하나의 버퍼 다이와 8개의 코어 다이가 결합된 HBM 구조를 고려할 때 기용 효율적이다. 3. 온다이 ECC 구성 및 구현 이 섹션에서는 HBM 아키텍처와 실제 구현을 고려한 효율적인 ECC 구성을 소개한다. HBM2E는 시스템 ECC의 32비트, 온다이 ECC 체크비트의 24비트를 사용하여 그림 OA 상단과 같이 단일 오류 정정, 이중 오류 검출, 즉 세크데드만 각 ECC에 적용되었다. 비록 세크데드의 조합이 단일 비트 오류의 수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세크데드는 멀티비트 에러를 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HBM3에서는 ECC 구성이 체크비트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 시스템 레스를 고려하여 최적화되었다. 디램 결함으로 인한 오류의 경계는 디램 아키텍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온다이 ECC 체크비트를 위해 32비트를 사용하여 디램 측에서 오류를 수정한다. 반면 호스트 측에서는 16비트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강력한 오류 감지가 수행되어 오류를 관찰하고 전체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온다이 ECC에 의해 제공되는 트랜스페런시는 오류 검출률 향상에도 기여한다. A. 심볼 기반 온다이 ECC 256비트 DQ 데이터, 16비트 메타데이터, 32비트 체크비트용 온다이 ECC로 구성된 비즈버스의 데이터는 두 개의 ECC 단위로 구분되며 각각 그림 OA 하단과 같이 갈루와 필드 위에 각각 19, 17 리드 솔로몬 코드를 적용하여 하나의 심볼을 보정할 수 있다. 그림 OB의 상단과 같이 HBM3에서 워드라인은 물리적으로 서브워드라인으로 분할되므로 서브워드라인 또는 그 구성요소에 결함이 있는 경우 결과적인 오류는 바운디드된 16비트로 제한된다. 바운디드된 16비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각 ECC 심볼은 각 오류에 대응하도록 형성되었다. 따라서 심볼 기반의 온다이 ECC는 그림 OB의 예에이와 같이 서브워드라인 결함으로 인한 바운디드 16비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그림 OB의 예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랜덤 SBE, 즉 ECC당 각각 하나의 SBE도 보정이 가능하다. 그림 6은 온다이 ECC 동작을 보여준다. 쓰기 동작 중에 온다이 ECC 체크비트 32비트가 계산되어 쓰기 데이터와 함께 디렘셀에 저장된다. 반대로 읽기 동작 중에 32비트 신드롬이 계산되고 272비트 오류 위치에 디코딩되어 256비트 DQ 데이터와 16비트 메타 데이터를 수정한다. P. 오류 감지율 향상. HBM3에서 높은 오류 검출률을 달성하기 위해 16비트 메타 데이터는 호스트 측에서 CRC와 같은 오류 검출 코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온다이 ECC가 제공하는 실시간 트랜스페런시 세베리티 레벨을 참조하여 오류 감지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SEV 핀에 의해 전송되는 세베리티 레벨에는 그림 6의 표와 같이 1. 오류 없음. 2. 수정된 SBE, C2. 3. 수정된 MBE, CEM. 4. 수정 불가능한 오류. 3. 유의.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온다이 ECC 디코더는 읽기 동작 중 오류 위치뿐만 아니라 세베리티 레벨을 계산한다. Q2에 나온 것처럼 CRC와 세베리티 레벨을 모두 사용하면 CRC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 오류 탐지율이 92.2% 향상된다. C. 병렬화된 DBI. 데이터 버스의 파워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BI가 코어다이의 파워의 22에서 42%를 스위칭으로 소비하는 디지버스에 채택되었다. DBI 플래그가 각 8비트 서브버스 유닛에 추가되어 스위칭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브버스를 반전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그림 7A와 같이 서브 버스 유닛을 온다이 ECC의 하나의 심볼 유닛에 매칭함으로써 하드웨어 로직을 공유하고 DBI와 온다이 ECC를 경렬로 연산한다. 따라서 제한된 공유 스팀은 읽기 동작 중 계산 시간뿐만 아니라 에리어 오버헤드를 줄여준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그림 7B와 같다. 그 결과 DBI 플래그로 비지버스를 부호화함으로써 그림 7C에 나타낸 것과 같이 최대의 스위칭 액티비티의 경우 코어다이의 파워가 19% 감소한다. D. 패턴 어웨어 DFT. 온다이 ECC는 시스템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DFT의 필수 요소인 제어성과 관찰성으로 테스트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크 비트와 신드롬을 계산하기 위한 패턴 의존성 때문에 온다이 ECC 로직은 더 많은 테스트 핀과 더 긴 테스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충분한 커버리지로 테스트되어야 하는데 이는 테스트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제한된 온다이 ECC DFT 로직은 조립 전 초기 테스트에서 제한된 핀수를 고려하여 간단히 구현되었다. 그림 8A에 나타난 바와 같이 32비트 테스트 패턴은 신드롬 디코더의 입력이다. 32비트 초기 패턴은 304비트 비즈버스로 변환되어 신드롬 계산기에 입력된다. 입력 패턴과 계산된 신드롬을 비교함으로써 결함 감지 테스트의 결과를 얻는다. 또한 그림 8B와 같이 짧은 테스트 시간 내에 충분한 커버리지를 가진 최적의 테스트 패턴 세트를 찾기 위해 패턴 인식 DFT 로직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온다이 ECC 로직은 ATPG의 결함 분석을 사용하여 다른 데이터 트랜잭션 로직과 효율적으로 격리된다. 주어진 온다이 ECC 로직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계산하기 위해 분석되고 로직 삽입 또는 재구성을 통해 업데이트된다. 여러 번 반복한 후 제어 가능성과 관찰 가능성을 고려한 최적의 DFT 설계와 패턴 세트를 얻게 된다. 그림 8C는 테스트 패턴의 수에 따른 폴트 커버리지를 보여준다. 폴트 커버리지의 90.33%와 99.72%는 각각 130 패턴과 750 패턴 내에서 달성됨을 알 수 있다. 4. 오류 관리 기법 페이지 리타이어먼트 또는 PPR과 같은 시스템 레스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HBM3는 동작 중 오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ECS 및 RCC를 제공한다. A. 오류 검사 및 스크럽 제대표준에 설명된 대로 트랜스페런시를 제공하는 ECS 모드는 온다이 ECC를 사용하며 리프레쉬 피리오드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한다. 이것은 D램이 내부적으로 읽고 오류를 감지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수정된 데이터를 셀에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HBM의 모든 셀을 스크럽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HBM3에서 ECS는 다음과 같이 통합된다. 1. 오류와 감지되면 오류의 주소 및 세베리티 레벨과 같은 오류무가 코어다이의 ECS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2. 호스트는 IEEE 1500 입력인 WSI를 사용하여 로그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한다. 3. 이 요청은 코어다이 TSV로 전송되고 오류 로그는 버퍼다이로 전달되어 WSO로 전송된다. 제한된 수의 TSV로 코어다이와 버퍼다이 사이의 요청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그림 9A와 같이 내부 직렬 인터페이스가 제한되었다. 버퍼다이의 IEEE 1500 엔진과 코어다이의 ECS 레지스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 커맨드 및 기아웃용 TSV가 할당되었다. 따라서 커맨드 TSV를 통해 인코딩된 사비트 명령과 사비트 프리앤블로 요청이 전송된 다음 그에 따라 기아웃 TSV를 통해 직렬화된 오류 정보가 전달된다. 또한 다이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도록 CLK인 및 CLK아웃에 대한 TSV가 할당되었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그림 구비에 도시되어 있다. 3. 리페어 능력 점검 HBM3에서 동작 중 오류가 감지되면 호스트는 잘못된 행을 복구할지 아니면 페이지 리타이어먼트를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제한된 HBM3는 RCC 모드를 지원하여 초기 평가에 사용된 후 남은 리페어 자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호스트는 제대 표준에 지정된 리소스뿐만 아니라 RCC에 의해 남은 것으로 보고된 리소스도 사용할 수 있으며 HBM2E에서는 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호스트는 복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메모리 용량 감소로 이어지는 페이지 리타이어먼트 진행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RCC 내부 직렬 인터페이스는 ECS와 유사하다. 호스트가 복구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RCC 레지스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면 사용 가능한 리소스 수를 나타내는 저장된 값이 기아옷 TSV를 통해 전달된다. 5. 메모리 빌트인 셀프 테스트 HBM3는 또한 IEEE 1500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SIP 제작 후 발생하는 제조 결함을 선별하는 MBIST 기능을 가지고 있다. A. 통합된 S피드 테스트 HBM3는 효율적인 출력과 면적을 고려한 통합된 S피드 테스트 엔진을 제공하는데 HBM2E에서는 셀 테스트용 저주파 엔진과 페리페럴 테스트용 고주파 엔진을 분리했었다. 따라서 테스트 패턴을 생성하는 저주파 테스트 엔진과 실제 동작 주파수에서와 같이 디렘셀 및 페리페럴 로직을 테스트하는 고주파 트랜잭션 사이를 효율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역 비동기 로컬 동기 접근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림 10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강조 표시된 것과 같이 쓰기 동작 중 테스트를 위한 패턴이 LF 도메인에서 생성된 후 직렬화기를 사용하여 HF 도메인으로 변환된다. 또한 사용자 정의 옵션에 의해 정의된 복제 및 수정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확장한 다음 코어 다이로 전달한다. 반대로 그림 10에서 파란색 굵은 선으로 강조 표시된 것과 같이 읽기 동작 동안 코어 다이의 테스트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HF 도메인의 예상 데이터와 비교한 다음 주파수 도메인 변경을 위해 페일 주소가 비동기 파이포에 저장된다. 따라서 결과는 호스트 측에서 페일 주소를 리페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빌트인 리페어 분석을 위해 LF 도메인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패턴 발생기는 전력 및 면적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LF 영역에서 동작하는 반면 디렘셀 및 페리페럴 로직은 실제 데이터 트랜잭션을 반영하기 위해 HF 영역에서 테스트된다. B. 프로그래밍 가능한 테스트 높은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로직 복잡성과 셋업 이용 측면에서 오버헤드를 필요로 한다. HBM3에서 제한된 엔미스트는 LF 도메인 동작과 일회성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 퓨즈가 있는 TU 기반 패턴 생성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면서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WDR 명령은 I32500 WSI 및 이 퓨즈로 생성되며 그림식의 도시된 바와 같이 패턴 생성기의 실행 코드로 변환된다. 일련의 명령을 포함한 여러 TU 엘리멘트는 패턴 생성기에 의해 조합된다. 예를 들어 엔미스트에 수정된 알고리즘 테스트 시퀀스 패턴은 그림식 하단과 같이 쓰기 TU, 읽기 쓰기 TU 및 읽기 TU를 조합하여 생성된다. 게다가 이 퓨즈를 사용하면 비용이 더욱 절감되어 AC 파라메터 및 리텐션 타임과 같은 셋업이 간소화되어 실제 운영 환경에서 HBM을 테스트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엔미스트는 TU를 사용하여 유연한 명령 시퀀스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이 퓨즈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셋업을 최소화한다. 6. 하드웨어 구현 및 측정 결과 16GB HBM3는 3세대 10nm급 디램 공정과 3D 칩 적층 기술에 의해 구현되었다. 그림 11은 제조된 16GB 디램 코어 다이와 버퍼 다이의 칩 마이크로 사진을 나타낸다. 셀리스 고성능 트랜지스터가 버퍼 다이에 사용되었다. 제작된 16GB HBM3는 하나의 버퍼 다이와 8아이 코어 다이 스택으로 구성되며 최대의 12아이 스택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3에는 이전 HBM2E와의 비교를 포함한 주요 기능이 요약되어 있다. HBM3의 MPGA 큐브 크기는 11x21mm이며 코어 다이 스택의 수에 따라 큐브 밀도는 16도는 24GB가 된다. 코어 다이에는 16GB DQ 데이터 1GB 메타 데이터 2GB 온다이 2cc 체크비트 디램셀이 구현되었다. 그림 12는 105도C에서 동작 VDD가 0.9 내지 1.3 볼트로 넓으며 1.1 볼트에서 측정된 TWDQS가 8Gbps 퍼핀에 해당하는 0.25나노 세크임을 보여준다. 7. 결론 대역폭을 향상시키고 메스를 지원하기 위한 16GB HBM3의 여러 회로와 설계 기술이 제시되었다. ADL 및 데이터 퍼스 정렬을 포함하여 데이터 퍼스 트랜잭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한된 방법은 큐브당 8Gbps 퍼핀 및 1024GB 퍼 세크에 해당하는 0.25나노 세크의 TWDQS를 달성하였다. HBM3에서 온다이 ECC는 캐시 라인 구조로 인해 수정성이 부족한 기존 HB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운디드된 16비트 오류를 수정한다. 또한 실시간 트랜스페런시를 제공하여 오류 감지율을 92.2% 향상시켰다. 병렬화된 DBI 스킨은 워스트 스위칭 동작의 경우에서 코어 다이의 전력을 19% 감소시키며 패턴 인식 DFT는 온다이 ECC 로직의 99.7% 폴트 커버리지를 달성하였다. 시스템 레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ECS 및 RCC는 제한된 내부 직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디렘 셀 스크러빙 로크 및 리페어 리소스 기능을 효율적으로 보고한다. 엔비스트 TU는 유연한 테스트 패턴을 생성하여 SIP 조립 후 테스트 적용 범위를 개선하는 동시에 통합된 ESPID 테스트를 지원하였다.